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규민입니다.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게임 말고 다른 게임 굉장히 약반 게임 하나 해볼건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이 게임은 조작 방법은 스페이스바 하나면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게임 플레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게임 제목 이름은 임금님 몰래 죽이기 라는 굉장히 살인 게임입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고 어 굉장히 예능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세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플레이 자 일단 이게 제 캐릭터에요 임금님을 몰래 죽이는 겁니다 자 질로 어 어 임금님이 눈치채지 않게끔 됐어 지금부터다 아 안돼 아 안돼 자 임금이한테 들키지 않고 왕의 자리를 뺏어야 됩니다 아하 아 안돼 아 이런 자 한번 죽여볼까 아 이번에는 말로 아 안돼 아 아 이게 풀 게이지까지 채우는게 힘드네 들어가자마자 죽인다 지금이다 지금 안돼 아 아 어려워 어렵네 자 간다 질로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음 잠깐만 음흠 지금이다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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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밖에 기회가 없어 지금 찔러야만 해 지금 찔러야만 해 짜앗 임금님 비켜 내가 이제 왕이야 아하 어 이제 내가 이제 또 죽이는건가 어 아 내가 왕이구나 체포 그리고 가 어디서 나의 왕의 자리를 함부로 뭐지 넌 뭐야 다 있어 어 얜 또 누구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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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뭐하는 녀석이야 오 어 얘는 또 뭐야 어 내가 점점 늙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나가라 죽을라고 아 또 나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나가 피했어 나가라 아쉽네 왕자리 지키는 거 쉬워 어 나 좀 늙고 있는데 나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엔딩이야? 자 이번엔 다른 엔딩 한 번 봐보죠 빨리 죽이고 다른 엔딩 한 번 봅시다 빨리 넘어 봅시다 다른 엔딩이 왔군 나의 왕의 자리를 뺏을 순 없을 것이다 짜져 짜져져 아악 잘못했어요 뭐야 야 누가 봐도 독약이잖아 빨리 나가 독약을 들고 와 얜 또 뭐야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야? 한번 잡혀볼까? 얜 뭐 칼에 어 뭐야 야 뭐야 야 야 제이 엔딩이라니 야 이게 뭐야 야 뭐 이런 엔딩이 다 있어 야 이게 뭐야 야 다른 거 한 번 해보자 아 이게 뭐야 이런 엔딩이 다 있어 아 돌겠네 다른 엔딩은 봐봅시다 지금이다 됐어 내가 왕이다 비켜 왕은 나의 것이다 짜져 뭐야 어 뭐야 짜져야 자 이번엔 끝까지 한 번 왕을 지켜보죠 나가 나가야지 아 그리고 아까 어 야야야야야야 어디서 야 빨리 나가 하하하 야 나를 어떻게 할라고 나가라 어 얜 뭐지? 음 어 어 음 어 어 이거는 수명이 안다네요 이걸 먹으면 수명이 안다는 약이구만 나가라 이 자식이 어 안걸려 감히 나의 왕의 자리를 쪄줘야지 쪄줘야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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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 나가라 쪄줘야지 야 또 도겸을 갖고 왔네 야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났다 어어 저거 뭐야 저거 문 있는데? 음 음 뭐죠? 어? 야야야 무한반복이야 이거? 음 뭐야 뭐야 지네딩같죠 이게? 어 이게 뭐야? 무슨 엔딩이야 평생 왕을 지켰다는건가 오오오오오 자! 어쨌든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인금님 몰래 죽이라는 게임이 없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게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만 프레이하고 싶다면 제 유튜브 정보란에 정보란에 게임 링크를 써놓을테니까 여러분 재밌게 플레이 하시고 댓글에다가 한 번 여러분들도 후기를 작성해주세요